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노르트스트림 폭파 배후를 폭로했던 세모 허슈가 이번에는 젤렌스키 일당이 미국의 원조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섭스택에 올린 기사에서 미국이 디젤유를 구매하라고 KF의 원조한 돈 가운데 최소한 4억 달러를 떼어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슈에 따르면 KF는 전쟁에 필요한 러시아산 디젤유를 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준 돈을 빼돌렸습니다. KF가 구매한 러시아산 디젤유는 불가리아와 라티베아를 거쳐 우크라나로 향했습니다. 디젤유는 서류상 카자흐스탄 산이었는데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뒤로는 다 러시아산 석유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EU의 대러시아 제재위관이지만 다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러시아도 KF의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나 분쟁은 아주 이상한 전쟁입니다. 허슈는 전문가를 이용해 우크라나 물자 조달의 부패 수준이 미국이 지원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 정부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KF는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 와중에 그 무기를 수출도 했다고 허슈는 말했습니다. 전세계의 무기 암거래상에게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폴란드와 체크공화국에 있지만 또 다른 회사는 페르시아만과 이스라엘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허슈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우크라나에서 서방이 공급한 무기가 다른 데로 전용됐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나 최고라다의 전 의원 스피리돈 킬링카로프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반박합니다. 워싱턴이 KF 지원에 할당한 자금 가운데 불과 20%만 원래 의도대로 집행된다는 겁니다. 전시라는 구실로 KF는 얼렁 뚱땅 넘어가고 미국도 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나는 그저 백악관의 거대한 돈세탁 장소라는게 킬링카로프의 주장입니다. 허슈는 지난 1월 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젤렌스키를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번스 국장은 35명에 달하는 우크라나의 부패한 장성들과 관리의 명단을 젤렌스키에게 제시했습니다. 허슈는 소식통을 이용해 이들 부패관리들보다 젤렌스키가 더 부패했다면서 1950년대 마피아 영화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젤렌스키는 관리들 10명을 헤매했습니다. 대체로 횡령한 돈을 가지고 메르세데스를 구입해 타고 다닌다고 자랑한 사람들 유지였습니다. 특별히 티를 내는 관리들만 숙청하는 반부패 캠페인쇼를 벌였습니다. 그때 군용식량 구매 스캔들에 휩싸여 해임될 것으로 여겨졌던 르지니코프는 숙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정관이 르지니코프를 우리의 친구로 부른 만큼 그가 살아남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우크라나는 젤렌스키를 비롯해 위부터 아래까지 관료조직 모두가 부패했는데 번스 CIA 국장이 35명의 요주의 인물리스트만 제세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해 스피리드온 킬린카로프는 미국이 2014년부터 KF에 인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 깨부시장 클리치코가 빅토리아 눌란드에 지명한 인사라는 사실은 비밀도 아닙니다. 헤비급 복싱선수 출신 클리치코는 눌란드가 특별히 이쁘게 봐준 선수입니다. 허슈는 또 미국이 우크라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그 초안을 러시아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나의 디니스 슈미갈 총리도 이미 반격은 여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황을 보면 반격이 여름에 이루어질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대책도 없이 질질 끌면서 일단 시간부터 벌고 보자는게 KF와 워싱턴의 속내입니다. 무기도 없이 삽을 들고 돌격한다는 러시아군의 왜 우크라나가 그렇게 쩔쩔매는지는 참으로 미스테리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